안녕하세요 여러분. 쉬운 영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로라입니다. 네, 오늘은 69강인데요. 제가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네, 오늘 이 패턴을 배우게 됩니다. 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더 들어보세요. How do I change this? Read the manual carefully. 네,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How do I look? 누군가가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물어봅니다. 나 어때요? 어떻게 보여요? 나 어떻게 보여요? How do I look? How do I look? How do I look? Like gentleman. 젠틀맨 같은데 Like gentleman. 젠틀맨 같은데 Thanks. 고마워요. 이런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나 어때 보여요? 나 어떻게 보여요? How do I look? How do I look? How do I look? Yes. 이거 어떻게 바꾸나요? 그랬더니 Read the manual carefully. Read the manual carefully. 그 옆에 안내서가 있었나봐요. 설명서가 있었나봐요.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라고 답을 하고 있네요. How do I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예문을 세 개 더 볼게요. How do I feel? 제 기분이 어떻냐고요? 제 소감이 어떻냐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 How do I apply? 어떻게 신청할 수 있죠? 제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죠? How do I apply? How do I apply? 그 다음 마지막 문자 How do I find customers? How do I find? 제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How do I find customers? 제가 어떻게 고객들을 찾을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고객들을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How do I How do I 제가 어떻게 무엇 무엇을 하나요? 이런 의미인데요. How do I How do I look? 나 어때 보여요? How do I 제가 어떻게 뭐 뭐 하나요? Look 보이나요? 제가 어떻게 보이나요? 나 어때요? How do I look? 어때 보여요? How do I look? 그리고 How do I change?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How do I change? 그리고 How do I feel? 제가 어떻게 그것을 느끼냐고요? 기분이 어떠냐고요? 제 소감이 어떠냐고요? How do I feel? 어떤 배우나 운동선수들에게 어떤 행사가 있고 나서 소감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질문하죠. 그럴 때 제 소감이 어떠냐고요? 하면서 말을 이어 나갈 때 바로 그 문장 How do I feel? 제 기분이 어떠냐고요? 그 다음 How do I apply? How do I apply? 제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적용할 수 있나요? How do I find? 제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래서 How do I? I 다음에 지금 다 주로 동사 나왔네요. 동사가 나오고 있네요. How do I? 내가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제가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그런 의미의 How do I? How do I? 네, 우리 스피킹 연습을 해볼까요? 듣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How do I look? How do I look? I like gentleman I like gentleman I like gentleman Thanks How do I change this? How do I change this? Read the manual carefully Read the manual carefully How do I feel? How do I feel? How do I feel? How do I apply? How do I apply? How do I find customer? How do I find customers? 네, 여기까지 How do I? 아니고요 살짝 치고 지나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How do I? 제가 뚜렷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초반에 How do I?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문장에서는 How do I? How do I? 이렇게 많이 들리게 될 거예요 How do I look? How do와 루의 중간쯤 루인데 완전히 루 소리는 아니고 거기에 약간 루 소리가 들어간 How do I look? How do I look? How do I look? How do I look? How do I change this? How do I change this? 발음하기 어려운 부분 How do I look? How do I look? How do I look? 루 루 루 루 How do I look?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How do I change this? How do I change this? 이거 어떻게 바꾸죠? How do I change this? How do I change this? Read the manual carefully Read the manual carefully 음... 뭐가 있을까요? How do I feel? How do I feel? How do I feel? 제 기분이 어떠냐고요? 제 소감이 어떠냐고요? How do I feel? How do I feel? 제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How do I apply? 특별한 거 없네요 마지막 문장 How do I find customers? How do I find customers? How do I find customers? 제 지인 중에서 이 문자를 읽을 때 억양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못 읽겠다 하는 분들을 봤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youglish.com 이라고 이렇게 주소를 치시면 거기에 내가 궁금한 문장들 예를 들어서 How do I look? How do I look? 이 문장을 그 유글리시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검색창이 있거든요 그 검색창에 How do I look? 얘를 입력해서 넣으시면 원어민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이 이 문장을 말하는 영상을 찾아서 보여줘요 이렇게 여러 영상들을 계속 보시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아 요렇게 읽는구나 라는 거 감을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걸 좀 더 오래 기억하고 싶으시면 그 영상 보실 때 같이 따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서 내가 지금 옷을 쫙 빼입었어요 집에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를 소개하려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을 쫙 빼입어서 그 모습을 부모님한테 보여주면서 질문을 합니다 How do I look? 나 어때요? 나 어때요? 나 어때 보여요? How do I look? 그런 상황이나 그런 기분 같이 상상하시면서 문장을 말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How do I look? How do I look? How do I look? 이렇게 How do I change this? 이거 어떻게 바꾸죠? How do I change this? 이렇게 어떤 문장을 보실 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 문장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을 같이 상상하시면서 문장을 말하면 그게 우리 두뇌 안에서 연결되어서 기억에 좀 더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 연습도 했고 오늘 배운 패턴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오늘 이 패턴을 배워봤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혼자서 공부하시는 영어 혼자서 영어 공부를 이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자신이 공부해 나가고 있는 기록을 남기실 수 있는 카페를 열어놨거든요 이 팟빵 이 69강 에피소드에 같이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카페에 오셔서 가입하셔서 본인들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기록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여러가지 팁도 공유하고 있고 제가 영어 공부하고 있는 기록도 남겨놓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오늘 69강 이렇게 정리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그럼 다음 강에서 보겠습니다 See you next lesson Have a good day Bye bye